네 여기는 도원공항입니다. 대만 노족사자회 회원들이 이렇게 자녀까지 나와주고 우리를 환송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. 우리 진방금 회장님 허리부 회장님 이렇게 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북인천 라이온스보다 훨씬 100배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C.C.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땡큐. 그리고 빠밤삼님 우리 회장님은 지금 현재 구회장님과 함께 이재성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재무님 사랑하는 너무나 멋진 자랑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반겨주는 말이에요 네 아이 워어 베리 굿 땡큐 ey 우리 총무님은 이번에 이제 2017 총무를 받으셔서 어제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우리를 배워보고 있습니다. 네 축하드리고요.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십시오. 또 이렇게 공항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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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해